와 사이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이거? 님들 왜 사이가 안 써? 왜 안 써? 사이가 왜 안 써? 진짜 혹소리나기 좋다. 하이. 하나. 음 내 사이가 더 아파. 샷컨 중에는 뭐가 좋아요? 취향 차인데 나는 사이가가 제일 좋아야. 펌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디베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사이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냥 막 쏘면 돼 그냥. 적 보이면. 사이가 되면 진짜 무조건 이긴다는 느낌. 머리 위. 2층. 문 여는 소리. 아 너무 뒤로 갔다. 너 안 죽냐? 야 너 왜 이렇게 안 죽냐? 무사. 좋게 뭐. 팔꿈치만 맞았나 봐. 내가 좋아하는 엠투폭. 두두동장. 아 저기. 아 아깝다. 뭐야 저거를 무빙해서 파밍하네. 죽여야겠다. 2층 갔나? 아 이정도면 그냥 얼굴에. 발소리. 야 너 왜 내 위치 알고 있냐? 모르네. 헤드샷. 아주 좋아요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내가 간다. 와 나 엄청 엄청 잘한다. 사이가 살인마가 나가신다. 옥상. 쌈이 끝났군. 누가 이겼냐? 아내가 이겼네. 하나 둘 셋 점프. 와 미쳤다 진짜. 에임이. 날카로운데요? 아 아 아까운데. 아쉬운데. 나이스 헤드샷. 어! 8킬 뭐야. 어쩜 이렇게 배그를 잘하지? 오늘 왜 잘 되냐? 사이가로 시작한 인생. 사이가로 끝난다. 중거리는 어떻게 이어하지 여러분? 중거리는 너로 정했다 완벽한 파밍이야 갑자기 나타나는 거는 사이가로 처치하고 먼 거는 리볼브로 처치하고 아주 먼 거는 맷살로 처리하고 서클이 엄청 어렵네요 런 제 차는 뭐지 중거리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중 꼽아 그리고 여기서 막는 거지 오는 거 중 어 쟤 SR이라 조심해야겠다 어 쟤 중? 어 쟤 양각스? 이럴 물어보기 어 올라오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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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망각 découvrir 아 이 집이 없어도 다행이다 그렇지? 짜잔 허어! 서클 너무 좋고 두 명인데? 아 안돼 얘 왜 권총 들고 들어온 거 같지 않았어? 얘 리볼버 자격새끼 이 새끼 리볼버 화가 안 풀려 아 오늘 화가 맞네 총 바꿀까? 아 서클 또 걸렸다 총 바꿀까요? 돌이 인인지 보자 인이다 외모 아까운데 2초 아 저 위에 있는데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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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사람 살려 꼭대기는 왜 쟤를 안 쏴주는 거야? 그렇지 쟤 양박스 그렇지 아 겨우 잡아줘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쟤가 죽기까지 1,1,1 이렇게인가? 꼭대기 살아있네 야 옆에 그렇게 끼면은 헉 놓고 갔어 놓고 갔어 없으면 이리 안으로 도 august 망각스 흥 저기 있다 나무 있다 쟤 막 던질거 건네 던질텐데 이, 이, 이 돌로 가야겠다 이 돌이 던지 수류탄 피하긴 도둑했어 쟤도 애써야 되는데 아 무서워 이리와 커몬 이리와 그럴까 연막을 저기다 깔다니 발 옳지 아 또 시라 또 시라 빙 진짜 빙 거짓끝 육직 사이가 있다. 사이가 확실히 좋긴하다. 이거 DBS 있으면 못 잡은 거 아니야? 그지? 아 뜨거워. 나 사이가야. 까불지마. 한 자루 있으면 부드캠프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. 개피일 때도 안 무서워. 내가 이겠지 이런 거. 도끼 혹시 놀랬나? 이 사람? 1층이네. 와 사이가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거? 님들 왜 사이가 안 써? 왜 안 써? 사이가 왜 안 써? 진짜 혹소리나기 좋다. 51층. 오 찾았다. 바이. 고수같다. 아 졸라게 무섭다. 아 얘들 무서웠어. 발소리 하나 더. 잘 가라. 와 사이가 샷건 만들고 지금 8킬이야 8킬. 사실 난 DBS 쓰지도 않았어.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. SR 없나? SR 쓰고 싶은데? 네. 미세먼트. 보기 쾅. 고수같은, 고수같은 뭐. 거기에 쾅. 보기 쾅. 아 거기에 쾅. 뭐야? 보기 너야? 너 왜 그냥 그렇게 가냐? 얘가 보기 주인이야? 확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 확인했어 비키세요 거우절합니다 포기 아아!!! 으아악!